웨딩싱어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프 홍보대사 수호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딥프 홍보대사로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와서 공연을 봤었는데요 웨딩싱어라는 작품을 봤었어요 사실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고싶었는데 너무 아쉬웠고 여러분들 혹시 딥프 공연 많이 보셨나요? 네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조금이나마 또 딥프 대구 뮤지컬 어워드에요 아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홍보대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 딥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뮤지컬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엑소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이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